여보 오늘 한방 터뜨릴거 같은데 저렇게 그림그리면 오늘 한번 급등 나온다는 얘긴데 버킷스튜디오 야 오늘 버킷 상압바 들어가는거 아니야? 자 장 시작합니다 가자 가자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장신기계 한국맥널티 한국맥널티 와 뭐냐 한국맥널티 뭐 바로 들어가버리네 못잡은것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버킷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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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개 드렸습니다 3개 자 코스피 코스닥 하락출발이구요 한신기계 그 다음에 한국맥널티 버킷스튜디오 그 다음에 버킷스튜디오까지 3개 들어갔습니다 자 버킷스튜디오 극등 나오네요 버킷스튜디오 극등 목표가 달성 버킷 버킷스튜디오 목표가 달성 인자시간 9시 5분 금일 무료 추천주 버킷스튜디오 1차 목표가 달성 버킷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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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rés은 2에이치름 완료 했구요 이제부터는 각자 대응 하세요 그 다음에 한국맥널티도 1차 작성했죠 한신기계도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한신기계 한신기계도 움직입니다 한신기계 현신기계 재미삼아 보세요 재미삼아 무리하게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 하기가 힘들다니까 무리하게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재미삼아서 어디 보자 자 아침에 댓글 쓴 이라고 바빠요 한신기계 목표가 5,130원 목표가 5,130원인데 딱 5,120원까지만 올라갔네 고점이 한신기계는 매수할 수 있었죠 매수가 아래 매수가 제가 제시한게 4,980원인데 4,9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아 한신기계 자리 어마어마하게 애매하다 여기서 매도와 매수가 커트를 할까 한신기계는 한신기계는 전략매도 아니다 잠시만 대기 잠시만 대기 아 좀 더 보자 잠시 대기 그냥 보유 보유 아 저 자리가 엄청 애매한 자리여서 한신기계 시장에 안 받쳐줘서 지금 코스피아 코스닥이 지금 아 매수값 매도 칠까 그냥 코스피아 코스닥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밀리네 시장이 지금 상황이 별로여서 자 한신기계는 매수가 매도 하겠습니다 한신기계는 매수가 매도 한신기계는 매수가 매도 매수가 근처죠 지금 한신기계는 매수가 매도 하세요 오늘 저거 못 올라올 것 같아 안 돼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려 지금 곤전 처리 하세요 곤전 처리 하십시다 한신기계는 한신기계 매수값 매도 하세요 코스피아 코스닥이 너무 많이 밀려서 안 되겠어 엔간하면 보유 한번 해보려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냥 들고 매도 하세요 자 금일 세종목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세종목 추천해서 두종목은 수익 내었고 수익종목은 한국맥널티와 버킷스튜디오 했고 그 다음에 본전 매도는 손실없이 본전 매도는 한신기계에 본전 매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매는 다 끝났어요 오늘 단타 매매는 다 끝났고 코스피 코스닥이 아침에부터 지금 쭉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을 뭘 집중해서 좀 보냐면 버킷스튜디오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장막판까지 버킷스튜디오 저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2차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자리이냐 아니면은 꼬꾸라지는 자리이냐 버킷 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잠깐만 지금 시장에 어디 보자 아침에는 정신이 없어서 시장이 뭐가 테마가 뭐 움직이고 있냐 어디 보자 모바일 콘텐츠 쪽 모바일 게임 모바일 쪽하고 게임들이 오늘 다 날아가고 있네 어 이거 제가 보고 있는 이거는 어 그 뭐냐 테마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실시간으로 집계를 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짜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공짜에요 저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핸드폰 열어가지고 핸드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간 다음에 영어로 ap 치시고 한글로 테마 치시게 되면 공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거에요 뭐 회원 가입하고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프로그래머 설치하면 공짜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에요 오늘은 전부 다 모바일 하고 게임 쪽에서 강세가 좀 일어나고 있네요 테마주 검색기 저거 공짜니까 얼른 저거 받아 갖고 다 쓰세요 와 버킷 가네 버킷 가네 버킷 스튜디오 저렇게 그림 그리면 오늘 한번 급등 나온다는 얘긴데 버킷 스튜디오 저거 오늘 폭등 한번 나오겠다 20%는 가겠는데 버킷 스튜디오 시원하게 가죠 버킷이 오늘 어디까지 가려나 저거 오늘 한방 터뜨릴 거 같은데 버킷 스튜디오 버킷 스튜디오 vi 버킷 오늘 시원하게 가겠다 오늘 그래도 버킷 한방으로 밥밥은 다 벌어 줬네요 그죠 오늘 점식값은 다 벌어 드렸어요 구경하시고 또는 소액으로만 하시고 좀 제대로 된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해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vip 회원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2명의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1년에 100만 원이에요 vip 서비스 1년에 100만 원이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괜찮은 종목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골짜 자체가 실적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일단은 실적 확인하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을 끼고 있는 것들 위주로 항상 곤란해서 네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카드 결제도 되니까 하실 분들은 회사로 전화 주세요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야 오늘 버킷 상압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미쳤네 17% 올라가고 있네 어? 어디까지 올라갈려나 왜 이렇게 금액이 저렴하냐고요 500% 600% 수익낼 자신이 없어서 저는 그냥 100만 원만 받고 합니다 할 래요 전 500% 600% 수익낼 자신이 없어서 그냥 1년에 100만 원 받고 할래요 여기까지 오 버킷 20% 미쳤네 버킷 요 버킷 버킷 20% 상하가 가겠는데 상하가 가겠는데 나름 실력 발휘는 했어요 자 오늘 방송은 개천에서 용제난다 방송 시작할 예정이고 방송 시작하게 되면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무료 추천 종목 댓글에다가 방송 주소 올려드릴게요 VIP 가입하실 분들은 빨리 오도록 하시고요 1년에 100만원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따 10시에 개천에서 용제난다 해서 만나요 안녕 10시에 만나요 끝